안녕하십니까 경영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의 허구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잊을만하면 나타나고 사라졌다 싶으면 다시 고개를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슬픔 고동 이런 겁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죽지도 않고 또 온 게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 몰악할 때 그게 왔습니다 김일성 사망 때도 왔습니다 김정일 건강 이상 때도 왔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아들이 세습할 때도 그게 왔습니다 이번엔 통일대박론이란 다른 얼굴로 하고 왔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물론 통일대박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비용 때문에 사람들이 통일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통일대박론은 붕괴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이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고 교류, 협력하고 대화해서 평화적으로 남북이 합의하에 통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문제의식보다도 북한이란 대화상대, 통일상대가 없는 흡수통일론 북한 사람들이라는 주체가 없는 통일론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벌써 다섯 번째나 북한 붕괴론이 살았다 나타났다를 반복을 하면서 이제는 국민 상식처럼 되었습니다 정말 북한은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 내장된 체제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걸까요? 보통 북한 붕괴론은 구조결정론의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데올로기 기능의 약화, 정통성 상실, 경제난, 주민들의 불만, 부정부패, 국가능력의 약화 이렇게 어떤 구조적 결함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그 체제는 무너진다 이런 설명입니다 체제를 유지하는 이런 구조적 조건들이 없으면 바로 붕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붕괴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붕괴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를 한 겁니다 구조는 붕괴의 배경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구조는 직접 붕괴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붕괴라는 건 붕괴라고 하는 정치적 사건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북한이 아직 붕괴하지 않았다면 붕괴라는 구체적인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정통성 상실, 주민불만, 경제난처럼 사회경제적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주민들의 저항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위기, 저항이라는 것은 기대와 실망의 차이가 있을 때 즉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 북한에는 불만이나 체념, 냉소뿐입니다 북한의 기대를 불러일으킨 만큼 김정은 정권이 뭘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대약진운동 때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저항한 것은 개혁 개방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인 1989년 천안문에서 천안문 사태를 통해서 본격적인 조직적 저항을 했습니다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해서 저절로 저항이 조직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불만을 조직하는 세력 선호하는 대안, 대안 세력, 대안 이념, 대안 조직이 있어야 되고 집단 행동을 해도 공포가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나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나설 것이라는 의식을 할 수 있어야 어떤 저항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까운 미래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항한다고 해서 바로 위기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저항한다고 해도 저항의 상대인 집권 세력이라는 커다란 벽을 넘고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너뜨린 건 바로 정치적 기회입니다 무너질 수 있는 정치적 기회가 열려야 저항이 드디어 정권 교체라든지 체제 변화라든지 붕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 기회를 열어주는 것들이라는 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치 체제가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배 세력이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지배 세력 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동조하는 동맹 세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인데 국가가 억압할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억압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항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느냐 안 이끌어주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그러면 북한의 정치 체제가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 한번 봅시다 북한은 스탈린 체제보다도 더 폐쇄적입니다 장성택 처형과 그 이후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당군 간부에 대한 감시, 통제, 처벌을 위한 장치가 매우 정교하고 효율적이고 잘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전체주의 체제는 개인에 대한 침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사회를 그물망처럼 얽혀매고 있는 당, 정, 군, 보위기관의 사중 통제 체제가 있어서 소수의 반체제 활동이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배 세력이 안정적인지 불안정한지 한번 봅시다 북한의 지배 세력은 고도로 동질적입니다 친인척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만경대 유자녀 학원 같은 일정한 혈연과 인맥에 의해서 그리고 같은 가치로 뭉쳐진 집단입니다 또 권력에 가까울수록 야심과 형보다 고지식하고 충성심이 검증된 인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력 내에 파벌이 형성될 계기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집권 세력 내에 반대 세력이, 동맹 세력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체제 유지를 위해서 국가가 억압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공포 정치를 지금 하고 있죠 지도자 명령이면 산을 옮기고 바다도 메운다는 성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군 정치는 지도자가 무엇이든지 시위를 진압하든지 반대 세력을 처단하든지 명령만 내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겠다 이게 성군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국가가 나서서 억압할 능력과 의지를 다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쿠데타나 내전, 파벌 갈등 이런 걸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고 바뀌고 한다는 것은 무리한 논리비약과 문학적 상상력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를 보면 시민의 저항을 통해서보다도 지도부가 스스로 개혁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체제가 전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련이나 동유럽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련이나 동유럽에서 경제 위기나 불만이나 저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소련이나 동유럽이 붕괴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변화 욕구를 스스로 받아들여서 당시 공산당 지도부가 그 변화를 수용하고 스스로 개혁을 해서 안정적으로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개혁을 하다가 기회의 창이 열려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가령 고르바초프가 당시 페레스트로이카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페레스트로이카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구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정치적 기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체제는 아마 수십 년 더 갔을 거다 이게 일반적인 관측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나 동유럽의 지도부들이 정치적 개혁을 시도하다가 그걸 반대하는 세력에게 기회의 창문을 열어줘서 그 정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벨이라는 프랑스 사상가 정치학자가 이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 정권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 행태를 고치고자 지도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의 변화에 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지만 여기서 남한이 북쪽에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기다리면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대박! 탑스 통일? 이 기회가 올 것 같습니까? 그런 기회가 온다고 기다리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붕괴가 뭔지는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붕괴가 뭔지도 모르면서 붕괴가 올 때를 기다리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만에 하나 김정은 정권의 결정적 위기가 왔다고 칩시다 그때도 집권 세력의 개혁을 통한 안정, 회복, 갈등 세력 간 타협에 의한 순조로운 전환, 개혁 정권으로의 변화, 혹은 자유주의 정권으로의 교체, 변화의 경로는 다양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위기고 무너지든지 변화든지 할 때 앞으로 어떻게 갈지 길은 한 가지가 입니다 다양합니다 이 중 어떤 것이 붕괴에 해당하는 겁니까? 꽃병이 산산히 부서져서 없어지듯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서 북한이라는 국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 이거를 붕괴라고 하는 건가요? 일부 중동국가나 소말리아의 경우에 무정부나 무정부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가 소멸됐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함부로 개입하지도 못합니다 북한이 만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엔 누가 있습니까? 2천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천만 명의 주권자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남쪽이 개입하든 접수를 하든 흡수를 하든 그 주권자들인 그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는 거라면 그건 도발이 되는 것이고 침략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사라질 때 북한을 통째로 손에 쥐겠다 이런 횡재를 꿈꾸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도둑처럼 온다는 비과학적인 주술이 통일 정책을 좌우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통일은 도둑처럼 온다는 말은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뜻인데 이거는 어떻게 오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걸 설명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이런 대충 얼버무리는 수사로 흡수통일을 하겠다 흡수통일을 준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후에 고도를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사무엘 베켓트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가 있는데 주인공 두 명이 오지도 않는 고도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끝나는 게 연극의 내용입니다 북한은 태엽을 감아놓은 시계처럼 정해진 운명을 따라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지금 붕괴할 운명의 처에 있다면 그건 북한이 아니라 바로 북한 붕괴론 그 자체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